안녕하세요. 먹는생물입니다. 오늘은 통통하고 달콤한 르벤쿠키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르벤쿠키 너무 맛있어 전진 뭔지 모르겠어요 한입의 물도 너무 잘 어울려요 비벼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서 저번에에 담아맛 저번에 먹었을 때 요리를 먹었을 때 제대로 먹었을 수 없었을 때 그는 해서 저한테 하나 더 잘 먹어졌어요 치킨은 내 손으로부터 해먹을게요 치킨은 탕후루 치킨은 너무 맛있어서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이제 치킨을 먹어서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인가가 나가는 것 같아요 치킨은 정말 잘해 치킨은 정말 맛있지만 땡젤리 에이 초콜릿 오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매콤한 맛 너무 맛있다 마지막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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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잠시 후에 소스에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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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오돌뼈 목이 너무 좋아요 오늘의 종류는 매콤하지만 너무 맛있게 먹으니 저거 너무 맛있게 먹으면 이거랑 이거랑 멈췄게 먹으면 콩나물 당면 너무 맛있어서 매우 강호박이 있어요 나는 이을때문에 먹었는데 나는 이을때문에 먹음을 먹고 싶어요 나는 이을때문에 먹었을때 나는 이을때문에 먹어야지 나는 이을때문에 먹음을 먹어야지 야무야맛 중불닭 살짝 뜯어먹는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콤한 콩나물 SEUSSON의 rewards 게을때 알아서 곱게imentos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